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 조센이 서울고등법원에 보증 공탁을 낸 6천만 원에 대해 출급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대법원은 이 씨 측이 히타치 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실제 공탁금이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. 다만 이 돈은 피해자 변제 성격이 아닌 만큼 공탁관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히타치 조센 측에서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